전체 불행상 지금 본인들의 위치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헛포크 정리됐죠. 그렇죠, 그렇죠. 김혜진 선수가 위치가 클리어했죠. 그럼 방에 있구나. 방에 있구나. 세 명 다 방이구나. 김? 방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위너스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앞뒤로 에워 쌓이겠네요. 이래서 제가 위너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수비 라인의 예언성 때문에 그런 건데. 스태러우, 스태러우보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좋았고. 그런데 지금 2, 3세트 때 보면 많이 좀 집중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또, 또. 역시 수비 역을 하다가 깜짝 놀랐네요. 이게 나가는 추리콘을 맞춰서. 그런데 덱지가 너무 많아요. 이혜주. 그런데 덱지가 너무 많아요. 이혜주. 이혜주에게 이렇게 상을 올릴 필요는 없었는데 지금 서로 너무 올랐습니다. 오른쪽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숱을 더블로 봐도 되고 숱을 열어놓고 양각을 봐도 되고.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 무릎, 무릎. 아, 반샷? 아이고. 두 번째 깔끔했고요. 네. 하체 위주의 공략. 스포어트 제대로 줬네요. 그렇죠. 일단 빠져줘야죠. 너무 잘 상표인데요, 그거는. 그렇구나. 큰일 나죠. 이거 케이블이구나. 어제하고 좀 헷갈리신 거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반응이 지금. 조은성이. 네. 먼저 에임이 특구로 왔었는데. 되게 조금 스페레오 스페레오가 위험할 수 있는 게. 스페레오 선수가 자리를 안 바꿨어야지. 정보가 나갔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이라도. 약간이라도. 이제 바꿔야죠. 같은 자리에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어? 큰일 뭐예요, 8. 8. 8. 8. 8. 아, 신효윤. 위치를 만약에 안 바꿔 계셨으면 이 킥이 안 나왔으면 그때 바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윤호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연이어서. 그러게요. 이거는 사실 몸을 내놓고 약간 뜸뜸히 넣을 때 두 대 얻어맞은 거랑. 뜸뜸히 넣을 때 두 대 얻어맞은 거랑. 이거는 신효윤이 쓸어 남습니다. 아, 신효윤이 오늘 주게 제일 잘했어요. 안 돼? 뭐지? 아, 신효윤이 잘하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